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쁘게 좀 배웠나 해줄래? 이거만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거지 샘플 샤인박스 찍고 이건 얼마 박스에요? 얼마다 박스로 보내라 궁금한 바구니입니다 이번에 나온거 스티커 마음에 드세요? 무관에서 너무 이쁜데 퍼니까 좋네 저 지금 거리두기 원래 이렇게 놀러 갈게 딱 놀러 갈게 멀어 멀어 여기 원래 제 공간이었는데 창고됐어 응 다행히 여행을 다행히 다시 약사 끼얀다 약사 끼얀다